안녕하세요 여러분 얼굴이 말이 아니죠?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새 악을 많이 치루어 다녀서 다시 성대혈철이 미친듯이 심해져가지고 거진 거지가 따로 없거든요? 오늘 왜 이 상태로 영상을 켰냐면 바로바로 논란을 종결하려고 왔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새 틱톡을 하고 있거든요? 틱톡 영상에서도 보면은 제가 메이크업을 하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쿨톤이다, 웜톤이다 아니 저는 평생을 본 브라이트 웜톤으로 살았는데 더 이상 안되겠다 이거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자주 가는 루구아 샵이 있거든요? 루이 쌤이 이번에 샵을 연 루구아 샵에서 부원장님께 반반 메이크업을 딱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완전한 쿨톤 여기는 완전한 웜톤 이렇게 두 가지의 메이크업을 받고 진짜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쿨톤으로 살지 웜톤으로 살지 평생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? 네 걱정마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보여도 깨끗해 맨날 머리를 깝거든요? 삐뚤에 한 번씩 깝는다니까요? 정말요? 버뻑 긁어도 돼요 버뻑이요 버뻑? 아니요 저는 호수가 몇 호예요 근데? 호수 자체는 21호인데 우리는 항상 밝게 해서 13호 정도로 돼 있을게요 13호요? 살짝 노란끼가 있어요 피부가 맞아요 쿨 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쿨톤은 피부 톤 자체를 살짝 킥크빛으로 맞춰줘야 돼서 이렇게 화이트 컨실러랑 핑크 컨실러랑 섞어서 두 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 전체적으로 하얗게 만들어버리면 얼굴이 부해 보이고 커 보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들어가는 부분에만 두 분 정도 밝혀줘요 난 웜톤인데 쿨톤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베이스톤을 완전히 핑크빛으로 일단 먼저 맞춰버릴게요 지금 3도를 배우니까 내 건데 방송을 하고 이거 유튜브도 올리고 여길 봐야 돼 사람들이 지금 카메라 여기 지금 연예인이라고 빨리 그리고 원톤 메이크업 할 때는 피부 톤이랑 너무 뜨지 않게 지금 바른 베이스보다 한 반 톤에서 한 톤 정도 밝은 이런 컨실러 사용해서 조금 밝혀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빨면 피부가 너무 두꺼워지니까 내가 하이라이터 넣고 싶은 부분에만 오오오 근데 뭔가 이게 더 작고 다네요? 맞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취향차인 거죠 진짜 바르기네 이거 여기는 완전히 백인이거든? 여기는 그냥 나와요 맞아 맞아 그리고 파우더도 핑크빛 놀아야 되는 부분은 보라색 파우더를 사용해서 박라면 안 예쁜 부분 이렇게 눌러줘요 입가, 코 옆, 그리고 이마 파우더도 보라색이 쓰는구나 여기에 노란 끼를 다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은 내 피부 톤이랑 비슷한 파운데이션과 비슷한 색깔로 베이지 톤으로 잡아줘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물광이 유행했던 거랑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요새는 사실 뭐가 유행이라기보다는 진짜 잘 어울리는 걸 찾으시는 거 같아요 자기한테 근데 약간 좀 세게 생긴 편이에요 제가?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여리여리게 생겼는데 본인이 약간 메이크업 할 때는 여리여리한 것보다는 세게 하는 거 그렇지 그런 걸 좋아 근데 눈썹이 진짜 큰 거 같아요 눈썹 뭉진이 지금 너무 잘못됐어 잘못됐어요? 응 내가 말했잖아요 너무 일자로 되어 있었지 내가 맨날 지우고 그린다고 아 그래요? 그러네 아 지웠네 나도 모르는 날 지웠네 나 맨날 지웠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개 사용해서 폴크 톤으로 베이스 번드 깔아줄게요 근데 나 진짜 여자 온 거 워낙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아 그래요? 왜 그러세요? 애교 스타일 때문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귀엽잖아 여기? 아파 보여 쿨톤 메이크업은 음영 넣을 때도 약간 붉은기 이렇게 회색 빠진 색깔 그럼 넣어줘 그리고 반대쪽은 웜톤 컬러 하나 더 세는다 일부러 저 쿨톤이라고 하면서 웜톤은 못생기게 저거 아니라고 쿨톤은 예쁘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쁜 팔레트를 골랐다고 그래요? 평소보다 더 진하게 하는 건 맞죠?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래요 그거 하면 불고데 안 해도 돼요? 불고데는 어떤 거냐면 마스카라를 덜어내는 효과도 있고 뭉친 걸 녹여줘요 아무도 몰랐지 근데 그게 있어요 나는 항상 블랙으로 아이라인을 그렸거든요 근데 샷 다니고 나면서 블랙하니까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 쿨톤은 블랙 쓸 거고 여기 웜톤은 블랑 쓸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그려주고 싶었어요 라인은 좀 좋은데요? 진짜? 근데 황희 씨는 맨날 올려버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왜 그랬냐면 옛날에 레오제이 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고 레오제이 님이 올려줬어요 느낌 나요 어때요? 네 좋아요 그때 봤죠? 진짜? 일부러 그냥 맨날 내려버리니까 올린 거지 근데 점점 막 여기까지 여긴 내리고 여기는 갑자기 올리시네? 몽톤을 왜 그렇게 비유하세요? 아니요 방금까지 내려버리는 게 예쁘다고 했는데 아니 나 왜요? 몽톤은 그냥 바로 올려버리네 여기는 청순 느낌으로 하고 여기는 약간 야옹 고양이 느낌으로 해가지고 다른 느낌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? 근데 이거 제일 예뻐요 그리고 원톤 쪽은 이런 브라운 색상 사용해서 라인을 다 스머징 해줄 거예요 그리고 쿨 쪽은 연결감만 줄 거고 스머징은 아니고 이런 어두운 색상으로 블랑이랑 연결감만 써줄게요 여보세요 이 오른쪽은 블랙 라인으로 그렸고 왼쪽은 브라운 라인으로 그렸는데 왜 해야 돼요 이걸? 이 과정을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이 점막 그린 거랑 라인 그린 게 떨어져서 보여요 어.. 그.. 오오.. 약간 띠딱 이렇게 그려진 거죠 쉽게 설명하면 대부분 근데 사람들이 웜톤 화장을 많이 해요 쿨톤을 많이 타고 요즘에는 쿨톤을 더 사랑하신 거 같아요 근데 뭔가 쿨하면은 뽀샤샤하고 예뻐 보이니까 남자들이 쿨톤 느낌을 좋아하니까 웨아악 하얗고 이런 여자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다야 쿨톤이 아닌데도 그렇게 화장하는 사람이 없겠다 실제로 제 고객님들은 웜톤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 쿨톤 메이크업이에요 이런 말 들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상관있나 싶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피부톤을 바꿔서 쿨톤으로 화장을 많이 하고 다닌다면 그럼 쿨톤으로 하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전문가또인 입장에서 퍼스널과 톤에 맞춰서 하면 베스트긴 하지만 그걸 너무 믿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거인지도 중요한 거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 MBTI 그런 거에 맹신을 하잖아 MBTI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대신은 안 하긴 해 MBTI가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100%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말했던 그 불고대를 하면서 그거를 정리해주는 맞아요 결정리 제가요 일본 가서 동키옵대에서 키스니까 그래서 투명 마스카라를 하나 샀거든요 투명 픽서를 샀다고요?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화장한다고 혼자서 픽서를 하고 난 다음에 마스카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 눈이 너무 따가운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마스카라 지우는 거였어 미무고 아니 요즘에 새로 나온 키스 미드가 네 마스카라 넣어야 안 돼 너 안에 속눈썹이 진짜 빨개한다 자 오른쪽은 블랙 마스카라 왼쪽은 같은 제품은 브라운 마스카라 해줄게요 쿨톤은 애교살 조금 더 포인트 줄 건데 이거는 펄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애교살을 또 좀 넣으면 여기 쿨톤 원톤 이렇게 애교살 이쪽도 위야로 밝혀줄게요 그리고 언더에 음영은 쿨톤 컬러 두 가지 섞어가지고 웜톤 컬러 두 가지 섞어서 펄도 이렇게 다르게 쓸 건데 핑크빛 나는 펄 이거는 웜톤 글리터 이거는 피치 계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살짝 골드펄 둘 다 괜찮은데? 응 둘 다 예쁜데 블러셔랑 리터는 많이 다를 거야 쿨톤 블러셔 영상에 좀 보이게 많이 멈출까? 응 네 이거 두 개 와 엄마 진짜 정석대로 가버리시네 이게 바로 오렌지 인간 오렌지 이게 바로 어노이거 렌지 바로? 괜찮다니깐요 아니야 근데 이제 다 하고 가야 돼 이게 정해져 있는데요 선생님 우린 답을 찾으러 왔는데 답을 정해놓고 지금 헤쳐나가는데 왼쪽이 많이 아파 보기도 하고 입술도 립라이너 다르게 쓸 거예요 쿨톤이 싫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린 장밋빛을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한쪽만 잘 어울리는 사람겠어요? 그쵸 저는 여친 애매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쁜 사람은 뭘 해도 예쁘죠 아 얘들아 하나 듣잖아 이쁜 사람은 뭘 해도 예쁘죠 이쁜 사람은 뭘 해도 예쁘죠 아 뭐야 아 나 쿨톤인가 봐 황희씨는 쿨톤 경계 쪽에 가까워서 립을 이렇게 너무 웅톤 거로 발라보니까 갑자기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립을 만약에 쿨톤한 계열을 섞어서 발랐으면 여기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쿨톤한 계열을 조금 더 치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립을 무광으로 해야 아예 여기가 딱 고를 거 같애요? 한쪽은 도면 껴냐고요? 놀랍게도 노란쪽으로 도면 받고 있는데 지금? 여기가 도면 받고 여기 있어 이제 두 가지가 다 나고 너무 예쁘지 않은데? 좀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이게 웜톤이에요 이게 쿨톤 제 걸리잖아 진짜 대박이야 진짜 괜찮았죠? 진짜 괜찮았죠? 나는 그냥 서고 싶을 때마다 좀 먹으라 할 거 같은데 둘 다 어울리죠 어디가 나와요? 제가 볼 때 쪽에 쪽을 오른쪽? 여기 여기 여기가 웜톤 일단 여러분 이렇게 웜톤이랑 쿨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4는 웜이 좋다 6은 쿨이 좋다 결론은 이거네요 이 논란은 다시 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웜톤이랑 쿨톤이랑 둘 다 잘 받는 뉴트럴 톤인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적절히 섞어서 가장 예쁜 얼굴을 만드는 게 나의 화장법을 찾는 방법이다 분위기에 따라서 웜쿨 옮겨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줄다 되는 것도 몇 없잖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진짜 샤버서 화장 받는 게 진짜 힐링이긴 해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누군가가 내 몸을 만져주는데 잘 고맙네 그게 있었어 누군가가 내 몸을 감겨주고 내 몸을 만져주는데 참 고맙네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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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